너는 어디쯤일까? 지금 어딜 지나고 있을까? 어쩌면 벌써 나에게로 온 건 아닐까? 전혀 다른 얼굴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야 만나는 모든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야 넌가 넌가 하고 내가 너를 지나치면 너는 늘 그랬듯이 내 손을 잡아줄래?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아주 잠시라도 괜찮으니까 잡아줘 잡아줘 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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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 가져왔어? 밖에 비 오는데 너 너 뭐야? 순잡이